부여 구들의 백제문화재에서 펼쳐지는 트로트의 대향연!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결선대회와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결선대회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부여 구들의 백제문화재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결선대회는 황남춘 현기의 사회로 최진희, 현수, 문이오, 박우철, 이동준, 윤수현, 유기진, 최시락, 장소미의 축하 무대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신인들의 평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부여 구들의 백제문화재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결선대회와 함께하는 화이팅 국민 여러분은 백호, 최소열, 박정은, 박건아, 지연, 신달래, 서동희, 대당화, 신승일, 한나리, 애경, 나기성, 유난희, 김채희, 조은아, 신나남, 전철, 봉순, 세종아, 향기, 행수기, 김나윤, 강철, 백지연, 허진주, 김미진, 신분영, 경순아, 이금주, 소희정이 출연해 성인 가요의 진술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부여군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여지혜와 함께합니다!